왜 저는 갓점천입니다! 저는 갓점천이에요! 아, 나 조작군도 못 가 어떡해. 상자만 더 찾아야겠다. 다 아웃된다. 조국이도 아웃된다는 거야? 아, 차라리 나일직 아웃댄스를 쓰면 진짜. 아, 괴로워요. 아, 정말 진짜. 상자가 4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상자를 찾냐. 펜트마다 있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재석이 형한테 원한이 많네. 민수 형님이 재석이 형한테 원한이 많아. anyue? 아, 거의 없었나? vector 체per 좌 locker comer. 아, 의ม here! 어, 어, 밸부 supermarket. 아, 의. 우왠, 승빈하는 거 같아. 어 잠깐만. 어 형님. 어 잠깐만. 어 안돼. 어 안돼. 어 안돼. 어 안돼. 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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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미리 도망갔어요 형님. 형 미리 도망갔어요 형님. 형아. 아 왜 저렇게 무섭게 하시는 거야. 이번에도 한번 막 풀어줄게. 알겠습니다. 어 잠깐만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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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입니다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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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를. 메시지를. 전달해. 전달해. 저는. 저는 아바타 역할을. 네. 확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. 아니에요. 이게. 이게 시작이에요. 제. 이거 안 들어줄까. 아니요. 살려줄까. 네. 아바타. 아바타에게 전달. 전달하겠습니다. 아휴... 아휴... 아 여기에. 재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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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죄. 윤희하고 조각을 찾는 거야. 그래서 민수 형한테 붙지 맙시다. 어? 이거 뭐야? 조각이인가 보다. 잠깐만. 민자네 민자. 이게 위에도 있다는 건데? 그냥 몇 개가 그런 거야 조각이. 이게 뭐예요? 윤희하고. 내가 너한테 돈을 모이고 앉을 테니까. 네. 도망가면 무섭게 잡아버린다. 네. 뭐하니? 뭐하니? 아이 참. 제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건가요? 아니. 이게 뭐예요? 네. 매달려. 좀 더 가만히 가는데. 바로 더 말 많이 하는 거 뗀다? 네. 가만히 계십니다. 그런가 봐. ... files Wallace 가만히 모여